2020 시즌 수륜놈과 방문사진 여기는 온도가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늦게 하죠 늦게 하시고 보시면은 1월 4일쯤에 정식을 했네요 엄청 늦구나 1월 4일 1월 19일 15일 됐네요 천천히 천천히 크고 있죠 음 1월 19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요금 여덟말 나갔네요 빠진 나간다 이게 봐 끝에 이런 테두리 보이죠 이게 지금 온도가 안 맞았던 반증이에요 온도가 안 맞으니까 뿌리가 양보를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지 자 1월 30일 사진이네요 자 이제 많이 컸다 많이 컸죠 음 2월 8일 이렇게 첫 수정 어 수정이 들어가네요 수정 들어가고 아 2월 23일 어 열매가 이렇게 또박또박 보이죠 얘를 얹었다 쓰려나 이건 발음꿀일 겁니다 3월 3일 제가 개인적으로 발음꿀을 좋아하죠 발음꿀 괜찮아요 그래서 올바른꿀은 일반 발음꿀 보다 좀 더 개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가 닿지가 그리고 열매가 돌아가는 게 자 3월 16일 와우 하나 둘 셋 넷 많이 달렸죠 자 층층이 열매 몰아 붙여야 됩니다 3월 16일이기 때문에 계속 층층이 달아 가야 돼요 3월 29일 1 정신이 늦으니까 아씨가 당연히 늦어지는 거죠 자 열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월 8일이네요 4월 8일 아이고 우리 흰가루 봐라 흰가루가 좀 있네요 4월 21일 4월달 흰가루가 있었고 근데 잎 색이 뭔가 안 맞죠 물이 안 맞다는 거겠지 잎이 붙는다 어 증발 양을 증발이 너무 세니까 자 5월 5일이네요 5월 5일 꽃은 많죠 5월 5일 5월은 어린 날이죠 하나 둘 셋 넷 항상 꽃 딸 거 비대되는 거 내리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열매가 이어져야 돼요 3,4대가 같이 가는 겁니다 하우스 면적이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달리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달려야지 열매 양이 있어요 자 5월 13일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 작은 하우스의 면적을 면적의 순회양을 이만큼 줄여놨는 게 기술이에요 5월 26일 흰가루가 확 증가하네요 6월 4일 아이고 손님이 오셔서 중간에 끊겼네요 아무쪼록 이게 6월 18일이에요 6월 18일 자 이게 아마 총체겠죠 입만 보면 느낌 와요 느낌이 와야 됩니다 자 6월 31일 6월 31일 습려하에 따라 AP 커지고 순이 좀 더 업다운됩니다 6월 31일 와 바른굴 봐요 바른굴 좋지 좋아 모양은 좀 더 습이 안정화되면 좀 더 낫겠죠 7월 20일 사진 자 끝이다 이것도 좀 온실이 있고 이게 제 역할이에요 저는 농가에 가고 받는 걸 이런 식으로 다 남기고 자 메대표 이 사진 좀 지면 안 되나 이렇게 뭐 얘기하신 분들이 있던데 드릴게요 오세요 오시면 아니면은 뭐 이메일 주소를 남기든지 어 이렇든 저랑 박자를 맞춰요 그러면 제가 이게 음 한 흐름이 다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 내년에는 제가 8월부터 바짝만 9월부터지 9월부터 사진을 제가 좀 남길 거예요 이렇게 아마 좀 더 재미있지 않겠나 매년 제가 12월부터 제가 이름을 남기거든요 근데 이걸 아마 올해는 좀 더 땡길 생각이에요 참고하세요 근데 이걸 모든 농가를 이렇게 다 못해 저랑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 분 중에서도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게 계속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에요 이게 힘든 작업이야 양해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동 안녕